노래를 부르는 것도 내가 활사가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.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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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고대해가지고요. 경로당 폭파되기 어려워. 사람이 너무 조그맣다. 아니, 괜찮아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돼요. 여기 선택받은 여러분, 선택받은 분이 오셨어요. 아셔요? 너무 잘 하세요. 이구멍에 뒷부분이 섞여야 돼요.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. 한 장, 두 장. 오늘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거 손을 해. 그냥 옆으로 흔들려. 옆으로 흔들려. 살짝. 앞으로는 내 마음이 안 되. 쥬쥬쥬쥬. 사랑이 가난해. 유닭이 원어라.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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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3분간 3분간 4분간 자, 기습해볼께요, 위로 틀어 자, 고개로 아래로 인사할께요 자, 인사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